네 지난주 사랑 나눌 콘서트로 인하여 시상하지 못했던 11월 넷째 주 미친 소송 주인공입니다. WS501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먼저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난주처럼 이렇게 좋은 날에 저희가 1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WS501 지켜주시는 저희 DSP의 이호영 사장님을 비롯한 제작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희 어깨 쳐진다고 항상 어깨 올려주는 우리 미나리 리나들 그리고 댄서 형들 비롯한 특히 저희 1위 가수 만들어주는 우리 트리프레스 여러분들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이 이번 활동의 마지막 무대라고 들었어요. 쌤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년 8개월 만에 돌아와서 이렇게 두 달밖에 활동을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앨범으로 오래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시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고요. 잠시 후 굿바이 스테이서 뵙겠습니다. 신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